안녕하세요. 푸암밤오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꼬막무침과 꼬막비빔밥을 만들거에요. 이 꼬막무침은 한국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이며 정말 맛있는 음식입니다. 제가 마크로를 갈 때마다 이 꼬막으로 음식을 종종 해먹었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꼬막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국스타일의 꼬막무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꼬막무침은 정말 밥도둑입니다. 이 꼬막무침 하나 만드시면 밥을 한 그릇이 아니라 두세 그릇 맛있게 드실 수 있을거에요. 그리고 이 꼬막무침은 정말 밥도둑입니다. 꼬막비빔밥을 같이 만들어볼까요? 또님 봄짜탐 양허이크랭까울리레 비빔밥 싸이 양허이크랭까울리두에깐크랍 탐 양허이크랭까울리레 비빔밥 싸이 허이크랭까울리두에깐마이크랍 니크 수원파 송컹 양허이크랭까울리끄랍 니크 나 허이크랭돔 하로이크랭 니크 똔 험 래 프릭 시 맷 니크 프릭본까울리 하천 도 니크 씨이우까울리빛 천 도 니크 프릭탐당 그릉 천 도 니크 응아코아 성 천 도 니크 남치암 카오포트 성 천 도 니크 남단 삼 천 도 니크 남뿔 능 천 도 니크 그라띠암봇 능 천 도 래 니크 남만ง아 ครับ อย่างเนี่ย ผมจะทำ สอดของ ยาน หอยแครงเก้าหลี ครับ ผมจะใส่ สีอีว ครับ และใส่ ปริกบน และใส่ กระเที่ยมบท และใส่ น้ำประ และใส่ พริกไทยดำ และใส่ น้ำตั้ง ครับ และใส่ น้ำเชื่อม ข้าวโพท และใส่ งะครัว ครับ และพระสมกัน ครับ ต่อไป ผมจะใส่ น้ำมานงา สามชอน ครับ ผมจะทีม สนzwiki นินไหน นีอย ครับ ตอนนี้ ทำเซ็นเหลือ ละ ต่อไป ผมจะหั่น หอม หอม ละ ผริก 必 provoke และสับ ต่อนนี้ ผมหั่น หอ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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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ละ ผริก สาติ แล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정말 맛있어 보이죠? 누나 롤마이카 꼬막무침이 정말 먹음직스러운데요.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롤마이카 꼬막이 부드럽고 양념까지 제대로 만들어져서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밥도둑이야 밥도둑 밥이 빨리 먹고 싶어요. 자 그러면 비빔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비빔밥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자 맛있게 비볐습니다. 한술 크게 떠보겠습니다. 비빔밥이 축제입니다 축제. 나이팡니 미 페스티벌 크랍.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자 오늘 꼬막무침과 꼬막 비빔밥을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만드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